자 이쯤 되면은 이제 답답하다고 빨리 저 화장하라고 또 난리가 납니다. 이로쯤 돼서 또 유튜브 센스있게 화장 시작합니다. 속이 또 시원하죠. 그럼 저 여자가 이제 화장을 하는갑다 싶다가도 좀 있으면 또 뭐 피아노 치고 난리나요. 여기는 메이크업 보려고만 이 방 오면 안 돼요. 메이크업만 전문으로 하는 방들 많습니다. 딴 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언니 언니가 정말 메이크업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. 나를 꼭두각시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. 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. 화장을 잘하는 유튜브 원하지 마십시오. 화장만 하는 유튜브 원하지 마십시오. 아시겠습니까?